제 때의 상품을 배송하는 것 여러분이 직접 상품을 배송할 경우 주문을 받고 실제 상품을 발송하기까지 소요되는 배송 준비 시간 정보를 미리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상품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개별 상품별로 이 배송 준비 시간을 길게 혹은 짧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홀리데이 시즌 중 여러분 역시 휴가를 즐기기 위해 잠시 판매를 쉬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휴가 설정, 베케이션 세팅을 하여 리스팅을 비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설정을 하려면 셀러 센트럴의 세팅 탭의 드롭다운 메뉴 중 어카운트 인포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고잉 오너 베케이션 링크를 클릭합니다. 인액티브, 즉 비활성화 옵션을 선택하면 수분 내에 여러분의 상품 리스팅이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휴가에서 돌아오신 다음엔 이곳에서 다시 리스팅을 활성화해 주세요. 옵션을 변경한 다음에는 반드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FBA, 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휴가를 가 있는 동안 아마존이 여러분 대신 주문을 처리하고 배송합니다. 또한 아마존의 24시간 연중 모유 고객센터에서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질문에 응대하고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이 역시 아마존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러한 FBA의 서비스는 특히 홀리데이 시즌처럼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FBA를 이용하는 상품들은 고객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무료 배송 혜택이 제공됩니다. 셀러 센트럴의 매니지 인벤토리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직접 배송 중인 상품들을 FBA로 전원할 수 있습니다. FBA로 전원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 후 Change to Fulfilled by Amazon 버튼을 클릭하면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상품을 보내기 위한 화물 입고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홀리데이 시즌 동안 판매할 충분한 양의 재고를 확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막 창조 목소년 양체 장면 잔인